사이공 투어리스트. 사이공 킬리엔 호텔이 있는 곳입니다. 포스타 호텔. 사콤뱅크가 있고 큰 택포타워도 있고 요쪽 맞은편 지역은 건물이 약간 뉴타운 같이 새로운 빌라 형태가 지어져 있네요. 저 건넙에는 모행탄 호텔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. 모행탄 호텔이에요?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서 왼쪽으로 가면 작은 호수가 하나 나오고 작은 호수에서 조금 더 가면 민 대학이 나옵니다. 그 주변을 둘러보고 강가까지 가야 됩니다. 강가까지 가서 강의 수지를 좀 한번 본 다음에 숙소를 정하고 다시 빈 여기에까지 가서 짐을 가져와야 되는 과정이네요. 여기도 큰 건물이네. 로젤라 스파도 있고 피트니스도 있고 퐁따 호텔인가 보네. 모행탄 호텔이 바로 저기 있네. 바로 옆에 있었네. 모행탄 호텔 누Ş지 모행탄 호텔 모공erv